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시간 강의 위주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또 대니엘윤이 생각하는 종목 소개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종목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에 몇 편의 주식아재 영상 방송을 보고 다들 강의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강의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했던 기본적 분석 그리고 어떤 펀더멘탈 보는 방법 PER의 메커니즘 그리고 PBR의 메커니즘 위주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위주에는 강의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늘 보여드리는 자료죠 퀀트 투자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항상 퀀트 투자가라고 말씀드리고요 퀀트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도 드리고 강의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퀀트 투자가가 돼야 된다라는 강의를 제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역시 말씀드리면서 퀀트 투자의 가장 기본인 PER의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아겠지만 세 번째 자기 자본 이익률 빨간 표시로 돼 있죠 Return on Capital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 Earning Yield라는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20년 동안 얼마큼 수익을 올렸다고요? 836배의 수익을 거둔 조엘 그린 블라트가 대표적인 퀀트 투자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퀀트 투자가가 되시라고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쫓아보시면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을 빨리 적고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시간 이델리TV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시간은 워런 버핏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워런 버핏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워런 버핏을 내세워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것보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치로 되어 있죠 주당 순이익 EPS Earning Per Share를 약자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보다 자계자본익률 ROE Return On Equity의 약자입니다 15% 이상인 종목을 투자석도로 삼는다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집중을 해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MTS라고 보거든요 MTS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어떤 정권사를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OO 정권 OO 정권 뭐 그런 정권들 회사들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쓰시는데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고 아까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EPS보다 제일 중요한 거 빨간 표시로 놨죠 RO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네이버의 ROE를 보면 2021년에 보면 ROE가 무려 106.72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20년 12월에는 15가 나왔고 워런 버핏이 기준이 15라고 했는데 15가 나왔죠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15보다는 못하지만은 한 12일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2018년에 보니까 거의 13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15 저는 사실 10인만 넘어가더라도 훌륭한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는데 2021년 12월에는 무지무지하게 좋았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가도 정말 좋았고 또 겸해서 코스피도 도와주듯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는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106.72가 나왔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이 레벨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때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 1분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네이버가 만들어낸 라인 아시죠 여러분 라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네이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라인을 다 아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치면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을 일본에서 한 800만 명 8천만 명 정도가 인구가 우리나라에 카카오시듯이 일본에서도 라인을 쓰거든요 근데 이 시조는 네이버가 만든 자회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라인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물적 분할을 2021년 1분기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네이버로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PER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2가 나왔고요 ROE도 이렇게 높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실제로 평가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는 평가가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를 샘플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소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네이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내려드리고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PER과 EPS와 ROE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증권사에 어떤 걸 다운받더라도 연동되어 있는 기업을 볼 수 있는 정보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기업의 펀드멘탈 이거죠 PER 그리고 12개월 PER 업종 PER 그리고 PBR, PER, PBR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죠 이게 퀀트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다음 거 보면 기업 정보에서 투자 지표를 보시면은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요게도 보면 PER, 12개월 PER, 업종 PER도 나오고요 PBR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기업이든 PER하고 EPS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EPS가 PER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지금은 이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는 안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머릿속에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이 PER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마스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PBR 이 PBR은 BPS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음 강의 주시가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해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오늘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기업 하나를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샘플링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가지고 나왔죠 삼성그룹의 전설도 시작은 미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사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이 여기 나오는 속대말로 돈병철이라고 부르죠 돈이 하도 많으니까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거든요 자 이분이 여기 나오죠 삼성상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죠 1938년에 자본금 3만원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거를 이어받았던 분이 이건희 회장이죠 자 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막 시작하는 무릎에 배우고 있는 거죠 회장님한테 이병철장님한테 배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시작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2020년대까지 보면 약 500배 이상의 규모로 컸습니다 자 이런 회사를 우리가 샘플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7년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원 돌파했고 마지막 우리가 50배 분할을 했을 때 보면 250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250만원 올라와서 50배 분할을 하니까 5만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건데 참고로 여러분 삼성전자나 제가 오늘 법인을 만들면 똑같이 주주명분 똑같고요 등기분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 등기분 등분 떼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 PER하고 EPS ROE를 한번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사를 만들 거고 이 개인회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다음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진짜 PER EP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사를 만들 건데요 우리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빵집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제작권 관계상 이렇게 땡땡빵집이라는 것을 그냥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이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빵집을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가게를 만들어야 되면 장소가 필요하겠죠 요즘 보통 가게 전세 내면 얼마 정도 얻죠 월세를 내면 얼마 됐죠 보통 보증금 한 2천만 원 조그마한 빵집이라고 할게요 2천만 원에 들었다고 가져갈게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자금은 한 5천만 원이라고 준비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을 가지고 빵집을 준비한다고 생각할게요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한 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 조그마한 가게라도 인테리어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서 또 빵집을 만들기 위해서 빵 굽는 버너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책상 의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의자에 앉아야 되겠죠 먹을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냉장고도 사야 될 거고요 반죽도 사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만 원은 시설 자금으로 들어갔고 천만 원 정도는 건물 같은 거 필요한 번호라든지 그런 잡자재가 들어갔다고 가져갈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장사하려면 그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내역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기업의 약식 재무제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장부를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에 나갔고 얼마 들어왔다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회계상 제가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자,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 내 돈이죠 자기 자본의 약자죠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남의 돈하고 내 돈 합쳐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자, 자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빵집을 한다 그러면은 건물 보증금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이나 적었고요 원래는 사본에 있는 현금 및 현금장산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근데 우리는 이런 회계학적인 부분은 다 지금 파괴하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낙식으로 가상으로 한번 짜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부터 지금 적은 겁니다 원래는 회계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좀 참조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건물 보증금 들어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들어가면은 빵집을 굽기 위해서는 뭐 번호 같은 것도 제가 뭐 빵집은 설립을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빵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비가 들어가겠죠 그거를 이제 앞에 B라고 하는 건 비유동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은 그것만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빵을 고르려고 하면 밀가루도 필요하고 뭐 설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제거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제가 아까 하시고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5천만 원을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자본이 있죠 자, 자본은 내가 준비한 자금이 3천만 원 있었고 그나마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친구 A 여기 나오죠 친구 A한테 단기 차익금을 단기 차익금이라고 하니까 그냥 1천만 원 구웠습니다 제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1천만 원 구워줘 이렇게 됐고 두 번째도 B 친구한테 1천만 원 구웠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됐죠 내 돈 3천만 원에 남의 돈, 친구한테 빌린 돈 2천만 원 총 5천만 원에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을 보면 건물 보증금이 2천만 원 들어가서 설비자산이 1천만 원, 재고자산이 1천만 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죠 광고비도 써야 되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바로 빵집 바로 운영하려고 하면 누군가도 고용도 해야 돼요, 알바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만 원은 예비비로 가져간 거죠 뭐 이 정도는 장사하는 데 가장 기본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기간이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우리가 장사를 했다고 볼게요 코로나가 왔지만 가상이니까 장사가 잘 됐다고 볼게요 자, 2021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1월 10일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부를 처음 시작할 때 재산 상태를 나타나는 거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죠 자, 그렇게 1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결산을 딱 봤더니 1년 동안 총 한 1억 원의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한 달러로 치면 한 900만 원 좀 되는 거죠 900만 원 조금 안 되죠, 그죠? 자, 그 정도가 그냥 가상으로 한 거니까 그 정도 올렸다고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먼저 1억 정도의 매출을 봤더니 거기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죠? 일단 재료비죠 재료비가 많이 빠지겠죠, 그죠?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3천만 원 정도가 뺀 거죠, 재료비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를 보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가 7천만 원 정도 남았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요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나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죠? 정확한 회계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 빠졌냐면 4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 되죠 자, 4천만 원은 내가 1년 동안 받아왔던 월급하고 회사 빵집을 운영하는 월세도 낼 수도 있고 전기비, 물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게 한 4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건 얼마 들어갔죠? 7천만 원 나갔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한눈에 보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다섯 번째로 나오죠 이 4천만 원까지 빼고 난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목 설명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고 단기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설명을 막 드리면 영업이익은 뭐지? 단기순이익은 뭐지? 했는데 이 영업이익은 순수 이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아까 사무실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같지만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감가상각비하고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이 단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섯 번째 보면은 사업소득세 세율을 최고로 잡았습니다 30% 그 외에 이 안에는 아까 감가상각비, 에비다가 들어가거든요 다음은 제가 에비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빼고 난 다음에 정말 남은 돈은 얼마냐? 1년 동안 장사해보고 21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많이 남았는지 작게 남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안 가는 거죠 이 정도 플로어는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드린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거요 자, 이렇게 연말에 계산을 해서 봤더니 2100만 원의 수입이 나왔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산,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남의 돈하고 내 돈을 합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시초가, 처음에 1월 1일 시작할 때는 5000만 원이었는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30일 기말재무상태표 이게 기말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보니까 얼마 늘어났죠? 2100만 원의 이익인여금이 늘어났죠 이게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어 있는 돈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위시간발로 차변에 있고 대변에는 현금 및 현금정산산이 2100만 원이 늘어났죠 4번에 보니까 현금 및 현금상산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지만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일 밑에 넣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돈도 썼고 뭐 했겠죠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시초가 그대로 잡았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100만 원이 늘으면서 총 얼마 늘었죠? 31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기업의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가상 빵집을 만들어서 이 가상 빵집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우리가 한눈에 1년 동안 우리가 본 거죠 마치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퀀트 투자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벤자민 그루엠이 나왔고요 워런 버핏 너무나 중간에 있는 분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는 피트린치 있습니다 피트린치도 우리가 초록창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피트린치는 웰가의 전설이라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검색해 보시면 피트린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벤자민 그루엠이 굉장히 기업을 뭐라고 할까요 좀 빡시게 본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방송용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요 그 다음 워런 버핏, 그 다음 피트린치 이런 순으로 보면 되고 세대별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1950년대 활량했던 분이고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도 활량하고 있지만 유형불로 봤을 때 벤자민 그루엠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건이지만 그래도 좀 빡신 분이고 맨 마지막에 피트린치는 더 빡신 분이거든요 좀 더 완화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면 되겠죠 이익을 봤을 때에는 10년간 주당 수익률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랬죠 주당은 뺄게요 순이익 증가가가 30% 이상 된 기업 그리고 5년간 연속 흑자된 기업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아까 가상방지를 봤지만 30% 이상 증가가,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거요 주당 10년간 주당 순이익에 강력한 상승 기조가 있었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상방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업을 법인으로 만들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갔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자, 피트린치 같은 경우에도 3년 연속 주당 순이익이 증가율 20% 이상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 전용 동기 대비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익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부채 부채는 지금 상관없이 한번 볼게요 부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상방집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죠 자, 순이익이 2,100만 원 났다 아까 우리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처음 자본금 얼마였죠? 자본금하고 자산은 다른 겁니다 자본금은 순수 내 돈 이야기고 남의 돈 친구한테 아까 천만 원, 천만 원 빌렸죠 그게 총부채 금액이 2천만 원 되셨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아까 워런 버핏이 15 이상인 기업을 찾으라고 했는데 무료 이건 얼마가 나왔죠? 개인기업이긴 하지만 70% 정도 나왔죠 그러면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15% 이상인 기업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은 ROE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기업을 주식회사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개인기업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걸 가지고는 평가가 잘 안 되니 법인화 되면 우리가 더 계산하기 쉽고 우리가 알고 있는 EPS, BPS, PER, PBR, ROE, ROA가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개인기업이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발달되면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했을 때 법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비상장 주식이긴 하지만 한 주당 우리가 5천 원짜리 법인을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얼마 가지고 총 자본을 가지고 총 부채를 얼마 가지고 부채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벤자민 글레엄이 말하는 아주 좋은 기업 워런 버핏이나 피트렌시가 말하는 아주 좋은 기업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을 아마 거기에다가 들여다보고 거기에다가 접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EPS, BPR, BPS, PER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메커니점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퀀드 투자가 제가 꼭 여러분들도 퀀드 투자가가 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퀀드 투자가 방식으로 기업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주식 투자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곡차곡 설명드렸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델리T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방송을 시청하시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시고 무릎을 탁 치시면서 다음 강의가 또 기다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주식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유니였고요 다음에는 또 알찬 종목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